무슨 말을 대체 어디까지 들은 거야?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. 정말 미안해. 그 여자 더 괴롭히면 가만 안 있겠다고 펄펄 뛰던데 말이야. 당신한테 하는 말 아니야? 당신이 그 여자 괴롭히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. 아닌 척하면 좀 나아, 박현지? 어디로든 움직여보란 말이야. 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태강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어요. 나 박현지인데요. 지금 바로 진행하시죠. 지금 시간 괜찮아요? 할 얘기가 있어서요.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. 여기요! 여기 사람 있어요! 밖에 아무도 없어요! 여기 사람 있어 보여!